2025년 아시아의 급부상을 날아 베스트 7은? 국토전략TV? 아시아의 7마리 용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IMF는 매년마다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2020년도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전 세계가 온통 빨간색으로 나타났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식이 풀린 양적 완화의 자금이 전 세계를 초록색으로 물들였으나, 쿠데타가 발생한 리암마만 홀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시 상황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로루시, 리비아 등의 전시 상황 국가들, 그리고 디폴트 위기를 맞은 스리랑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성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저성장, 역성장의 위기가 영국, 독일 등을 엄습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3년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나라들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독보적인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글라데시 같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공급망기지가 빠르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 실질 GDP 성장 2025년도 예측치를 살펴봤을 때 어느 나라들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자료에는 중동 및 중앙화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마카오. 8.6%. 마카오는 지난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여행 제한 상황을 겪은지라 2025년에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 예측치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58.9%의 성장률을 보이며 단년 세계 1위의 실질 GDP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 7.1%.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중국령이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다릅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의 인구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빈곤층에 시달리는 나라가 연성장률이 7%가 나오는 빠른 개발도상국이자 산업국가로 병모하고 있는데 세계의 의류 공장이 사실상 방글라데시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에 집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위. 베트남. 6.8%. 베트남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9,700만 명의 인구대국이며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국가적 정체성도 중국과 여러 차례의 전시 상황을 겪어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여전히 몰리고 있고 그 중 핵심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금융이 베트남에 들어가야 베트남의 경제 성장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월간의 우방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 등 경쟁국들의 여러 방해를 잘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캄보디아. 6.4%.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좀 더 선진화 속도가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불과 1,659만 명밖에 되지 않고 소득 수준은 매우 낮으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다면 베트남 혹은 이웃한 태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토의 면적도 적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아직 캄보디아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 우려시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6.2%.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가 연성장률 6.2%를 기록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도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패권을 갖게 된다면 거꾸로 서방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방글라데시 혹은 동남아시아의 기타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가 확실한 반중국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된다면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6.2. 필리핀 6.1% 필리핀 역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 중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무려 1억 명이 넘어 일본과 대등한 섬나라 인구대국입니다. 필리핀은 대만과 중국의 야만 갈등을 통해 빠르게 서방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맡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교역과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나라이며 많은 교민들이 있는 나라인 만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필리핀의 중산층 사회가 두터워지게 되면 한국의 가전, 자동차, 건설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잠수함, 전투기 전함 등을 수출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와의 갈등까지 생긴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의 지리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확실한 친서방 라인에 서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전 대통령이자 유력 인사 차이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미국, 한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서방 행보는 몽골의 달러화, 한국권화의 유통량을 증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부탄 5.4% 부탄은 인구가 7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탄도 마카오와 비슷하게 관광국가입니다. 2020년 부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으나 관광대국인 마카오와 비슷한 현상으로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탄은 원래 매우 폐쇄적인 나라였으나 영국에서 공부한 젊은 왕세자 부부가 국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마치 스위스와 같은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관광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부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부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부탄 내에서는 한국어 학습별품이 1위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한국도 부탄과의 우호협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9위 네팔 5.2% 부탄과 인접한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입니다. 인도-중국 국경 사이의 산악국가로서 현재 중국에게 많이 포스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철도 현장의 대상 국가가 되었으며 당초 인도를 통한 서방 국가 협력을 가속화하려 하였으나 네팔이 점차 친중국 노선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중국의 자본을 받아 공항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네팔의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네팔에서 반중국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외교 매체 디플로 매치에서는 중국이 네팔에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친서방 달러 자금을 받기 위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위 인도네시아 5% 세계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 중입니다. 수많은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인도네시아를 패권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상당 광물이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인도네시아의 자원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11위 말레이시아 4.4% 말레이시아는 뜻밖의 첨단 산업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장치 중 하나인 전자직적회로 EIC를 만들고 있습니다. IMF의 통계치가 아닌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체 발표에 의하면 전년 대비 8.7%의 초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최고 성장률로서 말레이시아의 내수병기 확대가 이어지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견실하면서 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 및 전자제품 시장에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산 EIC 전자직적회로의 생산은 말레이시아가 주요 첨단 국가로 떠오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위 중국 4.1%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믿을 수 없다. 밀커창 중국 부총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중국의 GDP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 20%를 돌파하여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매년마다 천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양산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인데 집을 공급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위 라우스 4.1% 라우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42만 명의 나라로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우스는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 국가입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 시아노크빌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들어 중국의 남방해상출로의 주요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 측에서는 메콩강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미국, 베트남, 태국, 라우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메콩강 경제권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달러 경제권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라우스는 중국이 하나 패권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달러와 패권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4. 태국 3.3% 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업의 나라 경제가 의존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에 달합니다. 15위, 홍콩 2.9% 15위부터는 선진국 경제들이 나타납니다. 홍콩은 2.9%로 선진국 중에선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실패한 이후로부터는 많은 서방자분들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는 홍콩에서도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6위, 스리랑카 2.6%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는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황당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EDCF 자금을 지원받고 만들어지는 한반도타 행정타운과 대규모 도시 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리랑카가 과거와 달리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큰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17위, 미얀마 2.5%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비선진 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사건의 여파로 홀로 마이너스 17%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28년에는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위, 싱가폴 2.5% 18위부터 21위까지는 전부 선진 시장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자들이 탈출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세금이 낮고 다양한 국제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갈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싱가폴은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위, 한국 2.3% 아시아 선진 시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로 한국이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 2025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 자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따른 부분적 반사 이익을 한국이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의 최대 경쟁자는 대만인 상황인데 대만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대체하게 될 나라는 한국뿐이며 또 방위산업 물품을 대만과 인적 국가인 필리핀 등 우방국에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방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제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한국의 GDP 성장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20위, 대만 2.2% 대만은 한국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대만 반도체 사의 큰 투자자였으나 양안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만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이 양안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대만 정부가 중국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의 정부일 수도 있고 남중국 일대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위, 일본 0.6% 일본은 가장 낮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저이자 저임금 정책은 결국 일본의 경제를 발목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수출은 화랑세가 이어지겠지만 임금의 수준이 낮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선진경제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서방진영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일본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저 낮은 금리 정책은 일본엔화가 아시아 경제에 활발하게 유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일본엔화 차관을 중심으로 ODA를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인 동남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일본의 많은 경제 원동력은 이러한 해외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으로 국가에 꾸준하게 외화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지금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최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